진전넝다리 태영 태영이랑 넝다리 맞지 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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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트위크스 아이스크림은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달고나 커피랑 눕텔라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다. bismillahirrahmanirrahim 맛있지? 응. 진짜 맛있어. 나도. 무슨 놀아? 말하기? 와.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더 맛있어 와우 청양고추 맛있다. 전이 먹었던 거부터 얘가 맛있어? 아니면 이거 먹어 얘 맛있지? 진짜 맛있어 얘가 아몬드가 있어서 씹히는 게 되게 맛있어 응 이거 먹어 맛있다 좀 흘리는데 맛있는데 그래 이제 너무 잘 어떤 거가 있어? 얘가 얘가 진짜 맛있어 좋다 와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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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먹어볼게 맛있어 잘 어울려 맛있다 물, Só, 맵다 맵다 아이스크림 맵다 맵다 바닷가 소스 밥 먹기 밥 먹기 밥먹어보자 포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맛있었어 맛있다 음 마지막까지 그렇게 물리지 조금 물리게 물리는데 그렇게까지 맛있어 씹히는게 너무 맛있어서 아몬드가 그렇게 달건우피 이런 너무 맛있어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잘 어울려요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행복하세요 안녕 형 자가 조심해 조심해 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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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cês cu ب blir are they up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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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 they